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위험물기능사 필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 아시죠? 조현욱입니다. 일단 위험물기능사 과목 소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험물기능사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험물기능사 당연히 필요로 의해서 준비를 하시겠죠. 그래서 위험물기능사를 따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위험물기능사 해가지고 위험물기능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같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카페 같은데 자격증 관련된 카페나 그런 글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말을 듣고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3일이면 된다. 두 번째로 카페 자료 그리고 그냥 기출문제만 풀어도 된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과감히 딱 이야기를 하면 3일이면 합격하는 사람 있어요. 기출문제만 그냥 기출문제만 5개년치 10개년치 보고선 문제 이거의 답 뭐다? 문제 이거의 답 이거다? 보고선 외워서 딱 그것만 보고도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뭘까요? 3일이면 합격 만약에 만약에 저 그리고 저랑 같은 과를 나온 동기들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온 동기들이 위험물기능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3일 내로 합격 다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화학을 전공했고 관련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일반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위험물기능사 말고 산업계사 같은 경우에도 저 동기들, 선후배들 위험물기능사는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한 99% 취득을 해요. 그런데 일반화학 과목 같은 경우에 공부하지 않고도 대개 20문제 중에서 18, 19문제에 맞춰요. 그래서 3일이면 합격한다. 이걸 누가 썼을까요? 이 사람이 노베이스에서 준비하는지 안 그러면 화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을 때 위험물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인데 어디 연구소에 박사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준비하면 3일이면 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런 떠도는 말을 보고선 3일이면 합격하는 쉬운 과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연관이 되어 있죠. 기출문제만 봐도 합격한다. 물론 기출문제만 봐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이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3일이면 합격하고 기출문제만 봐도 합격할 것 같으면 위험물기능사 공부 조금만 해도 100% 합격 나와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위험물기능사 합격률이 50%가 안 됩니다. 응시하는 사람 두 명 중에 한 명은 떨어져요. 아니 이렇게 쉬운 과목인데 왜 떨어질까 여러분들 생각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러한 낭설 이러한 낭설을 믿고선 그냥 대충 준비해갖고 떨어져갖고 다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믿지 말고 저랑 같이 수업 들으면서 누구나 다 100% 합격을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을 때는 처음에도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수업해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수업해보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수업해보고 해서 제가 언제부턴가 오프라인 수업 때 수강생들 100% 합격을 시켰었습니다. 합격률이 50%가 안되는 절반이 안되는 시험인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합격을 시켰어요. 자 이제 그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게 자격증 시험이에요. 자격증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하면 몇 점 넘어오면 돼요. 몇 점 6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한마디로 60문제 중에 자 기능사는 60문제죠. 과락 없는 그냥 통째로 한 과목이죠. 60문제 중에 36문제 이상 자 절반 조금 더 맞으면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처음 위험물을 시작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위험물 기능사 문제도 많이 분석을 해보고 내용을 봤겠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수업을 자세하게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때요? 기능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화 과목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려운 화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 다른 것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과감하게 물론 수업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렵다. 너무 어렵다. 계산 문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아니면 다른 건 되겠는데 이 반응식은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패스를 하세요. 과감하게. 다시 한 번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24문제까지는 틀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어렵고 어렵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문제가 24문제까지 나오지 않아요. 역대 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한 10년치가 넘겠죠. 그 문제를 분석했을 때 각 회차별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회차 문제를 분석해봤는데 이거는 내가 봐도 도저히 학생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했던 회차가 그 어려운 문제가 대략 한 7문제 정도입니다. 자 도저히 어려워요. 7문제 그냥 너무 어려워서 그냥 패스를 한다. 나머지는 다 맞춰요. 그러면 60에서 7 빼면 53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위험물 전문가죠. 위험물적으로 있어서 완전히 전문가라기보다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36문제 이상 그런데 불안하니까 한 40문제 이상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한 45문제 정도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 난이도에 상관없이 합격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들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보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수업 때는 어떻게 돼요. 다 학생들이 보이죠. 그래서 끝나고 질문도 받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공부하는 방법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뭘 외워야 되는지를 제가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00% 합격을 제가 시켰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박사 학생도 있다고 하셨는데 똑똑한 사람 있었던 거 아니냐. 참고로 제가 어떤 회차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었는데 그때 10대부터 10대 학생부터 당시 나이입니다. 당시 나이가 67세 분이 있었어요. 당연히 화학 전공하지도 않았고 이 나이 드신 분은 고등학교 때 이후로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하지도 않았었고 화학이라는 것을 접해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55문제 맞추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려운 거는 다 버리고 그냥 이것만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죠. 이 문제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러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른 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더니 전부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시키는 대로 물론 수업 시간 때는 어려운 내용도 당연히 수업을 해야겠죠. 하겠지만 제가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거 난이도가 약간 있는 내용이니 정 어려우시면 넘어가도 됩니다. 라고 제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과감히 버릴 질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목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한 기능사는 통합적으로 한 과목 시험 나오죠. 그래서 60 문제가 나옵니다. 좋은 점은 뭡니까? 좋은 점은 다른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업기사, 기사 같은 과목에는 그래서 한 과목에서 40점 이하로 나오면 꽈락이 나와서 평균이 60 넘더라도 불합격이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꽈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통 틀어서 60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36문제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화재와 소화 위험물의 특징 위험물 안전관리법 크게 이제 과목으로 우리가 세 개를 나누죠. 그러면 여기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일단 화재와 소화 위험물질 자체가 전부 다 여러분들 화학물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폭탄도 화학물질이고 휘발유도 당연히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이 화학의 기초 기초화학 또는 일반화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화학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교양 화학 수준입니다. 그 교양 화학 수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1년 동안 배워도 웬만한 화학과 학생들이 전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기사나 기능장에서 좀 다루어지죠. 그래도 그 일반화학에서도 아주 그냥 기초적인 아주 간단한 부분만 다루어지는 거고 우리 기능사에서 나오는 이 기초화학은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오셨겠죠. 거기서 배우는 그 지식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화학이긴 하지만 굳이 일반화학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기초화학 아니면 기초화학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 자체도 실험 문제에 드물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이 한 두세 문제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을 알아야지 위험물의 특징 화학물질 아니면 화학식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여러분들 있겠죠. 그래서 가장 위험물에서 베이스가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화재와 소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불이 뭐냐 연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재의 급수 일단 위험물이니까 우리가 위험물이 왜 위험해요 폭발하거나 불 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가스가 나오거나 사람이나 안 그러면 이런 시설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화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화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불 났으니까 불을 꺼야 되죠. 불은 당연히 막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뉴스를 보면 불이 자주 나죠. 그래서 불 나는 것과 끄는 것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고 두 번째 위험물의 특징 이게 위험물의 꽃이죠. 우리가 지겹게 외워야 될 제 1유부터 제 6유 위험물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위험물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들으시겠죠. 지정 수량 그리고 이제 반응식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막 떠도는 자료에 의해서 필수 암기해야 될 반응식이라고 해서 한 80몇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기능사 수준에서 이렇게 80개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위험물은 너무 화학적인 내용이다 너무 어렵다 이거 언제 다 외우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 80개로 산업기사 기능장까지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외우면 되고 또 연소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만 알면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다 외우지 않고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제가 이제 하는 강조하는 것만 잘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여러분들이 인터넷 자주 하시죠? 메일 하시죠? 포털에다가 아니면 법제처에다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나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내용 한마디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은 몇 미터가 되냐 위험물의 취급 설비 저장의 기준 그리고 처벌 기준 여러가지가 나오죠. 사실 법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하면 전부 다 외워야 되고 지루하고 따분하죠. 그런데 역시나 딱 필수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법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시면 나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1조부터 해서 쭉 나오고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 나오고 거기에 따르면 뭐가 있습니까? 또 별표가 나오죠. 별표에서 여러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 자주 나오는 부분만 외워도 어떻게 된다? 충분히 다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과목에서 36개 이상만 맞으면 되는 아주 수월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 수업에서 위험물 아니면 화학적인 학문을 탐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쉽게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맞추고 더 나오는 것만 보고 버릴 것은 버리는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100%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냥 선생님 말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합격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스스로 수업이 끝난 다음에 공부나 하셔야겠죠. 당연히 공부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대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제가 많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된다. 이거 위주로만 보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